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과 일반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메뉴와 일반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변경하는 메뉴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저의 상단에 보시면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세요 툭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의 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 바뀌는 것이 크롬이라 해야 됩니다 크롬 이와 같이 어떤 링크를 터치했을 때 크롬이 되게 하는 것은 설정에서 링크를 터치하면 크롬이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내 유튜브 데시보드라는 게 있으면서 이 아래에 이런 게 있으세요 이렇게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툭 터치해요 터치하면은 시간이 여기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여기 보시면은 채널 콘텐트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이 있죠 데시보드 있죠 데시보드를 터치해 볼게요 제가 데시보드를 터치하면은 유튜브 데시보드 채널 데시보드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저 아래에 설정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돼요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이것을 딱 터치해요 그러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별도의 창이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채널이 여기 있지 여기 채널 채널 이것을 터치합니다 채널을 터치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렇게 설정이 나왔으니까 이 상단에서 위쪽에 오시면 고급 설정이 나오겠죠 이 고급 설정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유튜브 계정관리라고 있어요 유튜브 계정관리 유튜브 계정관리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자기 채널 이름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채널 상태 및 기능이 있고 채널 추가 또는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급 채널보기가 있어요 먼저 여기 채널 추가 또는 관리로 들어가겠어요 이걸 터치하면요 이걸 터치하면 내 채널이 나오고 자기 채널이 만든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같은 경우에는 개인 채널이고 개인 채널이고 이것은 브랜드 계정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저는 이미 브랜드 계정으로 만들기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것은 터치해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든 분들은 여기 채널 여기 보시면 채널 만들기가 있죠 이걸 터치해서 브랜드 계정으로 브랜드 계정으로 브랜드 채널로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만드세요 브랜드 계정을 만드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여기서 여기 고급 설정 보기 있죠 고급 설정 보기 터치하면요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채널 이전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채널 이전 여기에서 이쪽 오른쪽 보면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이 나와요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 아래쪽에는 채널 삭제도 나오죠 여기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 파란 색깔 있죠 이 글자를 터치하면 제가 터치를 해보니까 본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넣고 그 다음에 구글 보안 코드를 넣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저는 제 일반 계정을 유튜브의 개인 계정을 브랜드 계정으로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내가 일반 채널에서 일반 채널에서 브랜드 채널로 브랜드 계정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것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여기 다시 보세요 브랜드 계정으로 채널 이전에는 이 글자를 터치하면 여러분의 계정 아이디에서 비밀번호를 넣고 다음에 구글 보안 코드를 넣습니다 넣는 그런 화면이 계속 나타나요 그럼 구글 보안 코드를 잘 모르는 분은요 제가 구글 보안 코드를 찾는 방법 알아내는 방법 그런 강좌를 올린 것이 있습니다 석송 해가지고 석송 구글 보안 코드 이렇게 하면 아마 뜰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부글 보안 코드를 넣고 계속 진행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이상 브랜드 계정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브랜드 계정으로 이동하는 메뉴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고맙уска or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